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투와 플라멘코의 나라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산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남부 안달루시아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연중 따뜻한 날씨로 전세계인의 휴양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안달루시아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꽃 플라멘코를 만나보겠습니다. 플라멘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민속춤으로서 빠르고 명쾌한 리듬 속에서 현란한 기타 연주와 함께 화려한 옷을 입은 무의가 격렬한 발롤림과 몸짓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춤이고 거칠고 깊은 목소리로 영혼을 뒤흔드는 노래는 스페인 남부의 따가운 햇살 아래 마지막 발길을 내딛었던 집시들의 한이 담긴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춤입니다. 뉴스 스페인 남부 которого 더 높은 춤을 눌러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유럽, 서유럽 일부는 멀리 스페인까지 오게 됩니다. 집시들은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유럽 일부 지역 전통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집시들의 음악에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 우수어린 한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으며 플라멘코는 그러한 정서적인 농도가 가장 짙은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시들이 주역이지만 플라멘코는 온전히 집시들만의 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집시들이 안달루시아 들어온 15세기에 에스파냐는 이슬람 제국에 멸망하고 이사벨 여왕의 아람브라 증령으로 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은 박해를 받거나 산속에서 운둔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플라멘코는 이런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박해받았던 이들의 한이 담겨있는 음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멘코의 춤 속에는 이들의 삶의 애완이 담겨져 있습니다. 플라멘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을 기온으로 보고 있으며 카디스, 세비야, 그라나다, 꼬로도바 등 안달루시아 전역에서 발전했고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멘코는 바일렛 춤, 떡개 기타 연주, 깐떼 노래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박수소리인 팔마스와 명쾌한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플라멘코는 박수인 팔마스와 춤과 노래가 전부였습니다. 운둔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집시들의 거주주인 동굴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라나다에서는 동굴 속에 플라멘코 공연장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세비야에 공연할 수 있는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플라멘코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기타가 첨가되어 현재 플라멘코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노래, 춤, 팔마스만으로 전통적인 플라멘코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기에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주로 몸에 잘 맞는 조끼를 입고 빠른 동작으로 강인함을 표현했고 여자는 화려한 색상에 주름이 많은 긴 치마를 입고 빠르고 때로는 부드러운 동작을 요구합니다. 남녀 모두 얼굴 표정 속에 내민의 상태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사파데야도라 불리는 동작은 구두로 무드 바닥을 치며 기묘한 흥분을 자아내는 플라멘코의 백미입니다. 이는 시가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효과까지 발휘하여 플라멘코를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선의 집중과 흥미를 더해줍니다. 손과 팔의 움직임 또한 플라멘코에서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로 팔 동작을 브라세오, 손 동작을 마누라하고 격렬함과 우아함, 빠른 동작과 정지 동작을 교차하여 관람객들의 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플라멘코를 위한 기타는 연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재질이나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소리에 대한 반응이 강하고 직진성이 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사용합니다. 플라멘코에 이슬람 문화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노래입니다. 무외인들이 스페인을 지배당하던 당시 아랍 전통과 스페인 고의의 전통이 만나 호로도바에서 꽃을 피웠던 음악이 아랍오 안달루시안이라 부르는데 그 창법이 플라멘코 노래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피 맺힌 한과 무어인들의 숙명 그리고 안달루시아 사람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감정을 끌어올려 절정에 도돌하는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플라멘코의 정신입니다. 스페인 오시면 현지에서 플라멘코를 감상하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꽃 플라멘코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플라멘코 공연이 끝난 뒤 플라멘코 무의들이 플라멘코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꽃 플라멘코를 만나봤습니다.